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산타모자 쓰고서 좀 브리핑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사가 있어요 코인데스크에 알라메다 전 CEO랑 CTO FTX랑 알라메다 둘 다 똑같은 회사죠 둘이 CEO랑 CTO 최고 기술 책임자랑 최고 경영 책임자 혐의 인정했다 이래서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검찰 쪽이나 지금 여기 사법당국에서 미국 사법당국에서 보는 시각은 알라메다 리서치 그러니까 이제 FTX가 만든 투자회사죠 투자회사에서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부입니다 장부 회계장부에 기재된 담보물 가치가 과대평가됐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원 있는데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는 척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걸 조작을 이제 실질적으로 했다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TO 여기 이제 FTX 최고 기술 책임자 같은 경우는 코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FTX 그러니까 고객들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이 투자회사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돈을 옮겼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삼성증권에 있는 돈을 이제 삼성그룹이 원래 빼다 썼다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 인정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확실히 샘 뱅크먼이 범죄를 대놓고 저질렀다는 게 점점 이제 뭔가 가시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객들 자금 빼돌렸고 그다음에 사기 쳤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TX는 그냥 사기 집단이었던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계 최대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티픽 파산보호 신청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계 최대 채굴 기업 중에 하나인 업체가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는데 회생 파산 절차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뭐 지금 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회생이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을 때 보통 이제 파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에너지 비용은 치솟고 있지 그리고 셀시우스가 파산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파산 신청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셀시우스입니다 지금 채굴 기업이랑 셀시우스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셀시우스의 파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셀시우스 파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셀시우스랑 이 회사가 관련이 있다 만약에 이 셀시우스에서 대출 받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잠깐 빌려주거나 했는데 이걸 못 받으면서 위험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셀시우스가 정말 셀시우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부도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암호화폐 금융기관들 이외에도 어떤 기업들 어디까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관계가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위험을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군들은 좀 이제 대표적으로 거래소, 채굴업자, 투자회사 알라메달 리서치나 점프트레이딩 같은 이런 투자회사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거든요. 이런 셀시우스나 여타 이제 돈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전부 포함돼서 이제 암호화폐 산업군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모든 이제 이 산업군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래소 무너지니까 금융기관 무너지고 금융기관 무너지니까 거래소 무너지고 채굴업자 무너지고 투자회사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죠. 한 어떤 분야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신규를 이렇게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이 계속 달달 단위로 매달 매달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셀시우스 파산됐었던 뭐 장 이제 요번 연도 여름 내외 정도 시즌부터 해가지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차트 분석할 때 와도 이 이슈를 연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니까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여전히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들도 여전히 비트코인 포기 안 하고 있죠. 장기 투자자들 마저도 다 포기하고 나갈 때 개인들 마저도 다 드랍하고 나갈 때 이럴 때가 바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진짜 진바닥이라고 하려면 이런 이슈들이 그만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보면 지금 차트 무너지고 나서 하락했다가 반등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차트로만 보면 상승 패턴이지만 지금 경제 그리고 다양한 요건들을 판단해 봤을 때 여기 상승해 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조정받은 다음에 제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면 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면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요 가격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비슷한 가격대를 거의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10K 깨지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의 뭐 반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10K 깨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매번 이제 시장이 막 20K, 30K 뭐 이럴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진짜 10K 깨진다는 말은 거의 뭐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고지가 눈앞이다. 세 달에서 반 년 안에 깨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고 어떤 관점을 주로 보냐면 지금 경제 침체가 안 왔는데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면 도대체 경제 침체가 오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물론 당연히 경제 침체 전에 선반영이 돼서 유동성이 꺾인 게 선반영이 돼서 하락한 부분도 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가 터지면 안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15K, 14K 이 부분 깨지면 어디겠습니까? 다음 목표치는 10K예요. 10K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뭔가 요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뭔가 제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다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투자한 스푼 유튜브에 이제 몇 달 전에 한 세 달 됐나요? 세 달 전에 이제 거래소랑 금융기관들 파산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 문제 발생할 거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드려왔고 하나하나씩 다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뭔가 말한 적도 없는데 말했다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만 말했다고 하고 뭐 저 별의별 의심을 다 받아요. 아 너 그런 말 한 적 없지 않냐 내지는? 뭐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알았냐? 뭐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냐? 전 확실하게 항상 확실하게 기간까지 측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오바되고 약간 조금 이제 일찍 오를지는 몰라도 거의 예측 범위 안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이 뭔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다는 게 이 시장을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시장 심리도 한번 보면은 시장 심리가 크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 시장의 그 공포 탐욕 지수인데 거의 자산 시장을 대표하는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꺾이면은 거의 다시 모든 자산들이 다 꺾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지금 탐욕 지수 보면은 시장 심리가 크게 꺾이고 나서 지금 반등을 못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정도가 꺾이고서 바로 회복한 적은 연 내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상승을 이제 상승으로 아예 전환을 다시 하려면 모멘텀이 일단 필요하거든요. 이번 연도 내에는 이 상황에서 뭔가 반등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라도 혹시 이 상황에서 크게 반등을 해주려고 한다면 뭔가 어떤 이슈나 이런 꺼리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근데 현재처럼 이렇게 악재 해소를 호재로 받아들인 시장 쉽게 말해서 지금 뭔가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가 이제 더 안 높아질 거다. 금리 슬슬 이제 뭔가 높이는 속도를 늦출 거다. 뭐 금리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악재가 해소되는 거지 사실 호재는 아니거든요. 명확히 따지면은 근데 지금 그런 악재 해소 자체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시장이 막 상승하고 있는 이런 배엄마켓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승해줄 명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기업 이익들 매출 전망치도 악화되고 있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고 1부터 10까지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희망을 찾는 거는 조금 이제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호재는 지난 1년 동안 아시겠지만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나와도 큰 상승을 못 해줬었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락장 배엄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DN을 좀 말씀대로 볼 건데 USDN은 다들 아시겠지만 웨이브 재단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웨이브 재단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웨이브가 담보로 엮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인데 지금 이 USDN이 패깅이 0.4포인트 때까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딥패깅이 됐으면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천만 원 맡겨놨는데 한 3주 4주 정도 있다가 딱 보니까 이게 400만 원이 돼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모인 돈들이 수천억 돼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봤었을 때 4천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빠르게 돈들이 수백억 단위로 증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솔직히 이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어떤 선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USDN은 선 넘었죠. 각종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뭐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딥패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시스템상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 USDN을 개발한 웨이브 웨이브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9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준 루나 사태라고 봐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미 웨이브 사태는 이미 제가 3, 4달 전인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웨이브 관련된 기사들을 좀 잠깐 찾아봤는데 USDN 안정화시키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 새로 만들 거다. 솔직히 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쫓아서 쓸까요. 지금 이렇게 이미 패딩이 크게 깨져버렸었는데 이것부터 일단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USDN이 웨이브 토큰하고 연동이 안 된다. 업비트랑 빗섬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SDN 망가졌어도 웨이브는 살아있다. 문제없다. 그래서 웨이브 상패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국내 거래소 쪽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USDN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는 어떤 특정한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이런 담보물 웨이브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얘네가 주장하는 게 더 문제인 게 USDN을 지금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USDN이 웨이브가 USDN의 담보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USDN의 가치가 크게 날라가도 웨이브가 시총이 버텨주면 웨이브의 돈으로 뭔가 이제 USDN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그림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동이 안 돼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웨이브 재단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대로 웨이브 공급량의 일정 부분만 지금 컨트랙트에 예치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연동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웨이브랑 USDN에 투자하거나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재단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시총이 수백억씩 증발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업비트나 이런 쪽에 이제 유의종목이 지정이 됐어요. 국내에서 그 이후에 웨이브가 또 이제 크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의종목이 지정되고 나서 2주 지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상장 폐지나 뭐 유의종목이 유의종목 지정했던 걸 연장시키거나 뭐 유의종목이었던 걸 해제하거나 이런 게 결정이 될 건데 이거에 따라서 또 웨이브가 움직이는 그런 여부가 또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웨이브가 국내 거래소 쪽에서 상패가 된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웨이브는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투자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상패가 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웨이브 쪽에 엄청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웨이브만 문제가 아니라 뭐 다양한 스테블코인 시장에 있는 다양한 스테블코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좀 규모가 크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스테블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USDD입니다. FTX 사건 전후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USDD는 근데 딥패깅이 되고 있는데 웨이브 차트로 보면 좀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 USDD는 사실 0.95달러 밑으로는 아직까지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지켜줘야 되는데 0.95달러니까 5% 이상 빠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딥패깅을 잠깐 회복은 했었더라도 이번 시장에 회복을 아예 못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 이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론이나 USDD는 웨이브에 비해서 덩치가 지금 뭐 두 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합치면 조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자세히 더 봐야겠지만 거의 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도 인수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회사도 튼튼하다 이렇게 뉴스에서 굉장히 자랑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패깅은 못 지키고 있죠. 자기가 너 이 은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같은 역할인데 자기 고객들 은행 예금도 못 지켜주면서 무슨 돈이 많다 기업들 인수한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뭔가 수상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시가총액의 그 정도 기술력이면 사실 이 패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깨진 거를 왜 회복을 못 시켜주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사실 이거 이 패깅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트론 CEO인 저스틴 써니 주장한 바로는 뭔가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의 어떤 자금 규모면 사실 이거 금방 회복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시스템 리스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회복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트론의 USDD만 지금 총이 9천억 원 정도 되네요. 근데 10월에 1.1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벌써 2천억이 날라갔고요. 자금은 계속 이탈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USDD 쪽으로 의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USDD, USDN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늘다 보니까 돈을 빼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리고 BUSD나 USDC같이 이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쪽 계열에서 만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서 탑3 안에 드는 종목들은 자금이 엄청나게 대거 이탈이 돼도 패깅이 매우 정상적으로 됐었어요. 크게 안 깨졌습니다. USDD나 USDN처럼. 그러니까 지금 USDD가 뭔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을 못해주고 있는 게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제 다음에 터질 리스크는 뭔가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